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댈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곳은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 그대를 그리워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대 편질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떠오르네 내 손에 꽁진 그대 사진 위로 으어여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